한글자막 by 한효정 컬러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향기 페이퍼 하나를 먼저 맡겨주세요 그걸 맡겨 한 다음에 이 카드에서 이 향기 카드에서 이 똑같은 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 컬러 카드를 꺼내서 12종류의 컬러 카드를 꺼내서 고르라고 그러세요 키트의 장점은 뭐냐면 다양성을 추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색깔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음대로 형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올리브이 올리걸 후각 교육 키트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